자,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 계열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아마도 대부분의 그 유닉스와 리눅스 계열에서는 Git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아마도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Git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런 식의 화면이 뜨면 Git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. 만약에 Git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apt-get을 쓰는 경우도 있고 yom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apt-get을 쓰는 경우는 apt-get install git 이라고 하면 설치가 될 거고요. 그리고 yom을 쓴다면 yom install git 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. 저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의 실습은 바로 이 커맨드 라인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